아이고 이제 사람 좀 없나? 응? 나 갈게 아이고야... 할 때 할 때 먹고 도착해 일찍 이낙다 그의 어쩌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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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행히 가려와! 사람이로 와! 전화에 차가워! 맞아! 다행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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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힛! 다행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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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음... 두개. 차고라. 하단힛. 그럼, 1,000원에서しょ? 앞에서 며칠에 와서 둘러 댕긴다고 개풀거라 90분은 없어? 예 이게 무거워요, 그게 무거워 흠 흠 회식 한국에서 시원한 날 안면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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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이빵도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2마리 만원 5마리 2만원 5마리 만원 5마리 angle 이쁜 이쁜네 음 음 Board ofody 한국국토정보공사